요즘 날씨도 춥고 좀 이래저래 안 좋은 일도 있는데 정말 따뜻한 마음 따뜻한 그런 영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출연하시는 영화이기도 하고 또 원작이 워낙에 사랑을 많이 받아서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너무너무 다 기대가 된다고 그러고 너무 재밌다고, 재밌을 것 같다고 말씀하셔서 너무 기대되고요 그 다음에 이순재 선생님 나오셔서 더욱 기대가 됩니다 원작을 참아 가슴을 따뜻하게 봤는데 이 영화도 따뜻한 영화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제가 너무너무나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생님들이 많이 나오세요 여러분들 많이 많이 봐주시고요 저는 이 영화의 홍보대사가 되렵니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대박날 것 같습니다 굉장히 감동적인 영화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대로 사랑합니다 화이팅! 저희의 소음자랑 군자랑 반짝반짝하고 저보다 환불한 놈들입니다 노인들이 취해가 된 영화입니다 노인들의 사랑가 된 영화입니다 막 보시는데 대단히 편안하게 보실 수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와주신 것에 대해서 머릿속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가장 오늘 행복한 여자입니다 이렇게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 영화 찍으면서 제가 제일 막내였어요 그래서 정말 유승교 선생님이 욕을 상사해드리고 욕을 못하셔서 그래서 어깨 두신 걸로도 감심부름한 거였습니다 추운 날씨는 안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정말 추운 날씨에 가슴을 향해 날뛰게 해주는 그런 영화를 살펴드리고요 여러분 즐겁게 봐주시면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다른 말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정말로 연작가역도 정말 만족합니다 영화 너무 좋고요 감동적이고요 아주 따뜻하고 슬프고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많이 울고 너무나 많이 웃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영화가 많은 관객들이 못 보신다면 굉장히 슬플 것 같고 평생 간직해야 될 그런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새해가 밝았잖아요 가족의 의미를 새롭게 할 수 있도록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잘 봤습니다 사랑합니다 대박 네 눈물이 저도 모르게 나버렸네요 정말 너무너무 재미있었고요 제가 최근에 본 영화 중에서 최고였습니다 이 영화 정말 대박 날 것 같습니다 나이 많은... 나이 많은 사람들의 얘기라는 게 가슴에 전해져서 가슴에 전해져서 정말... 정말로... 정말 감동이죠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좋은 영화 보게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또 좋은 영화 만들어주셔서 너무 고맙고 참 좋은 연기 보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깊은 영화가 되게 따뜻하고 가슴도 아프고 무엇보다도 저 배우 공대 입장에서 선배님들이 아주 정말 열혈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정정의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 선생님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런 좋은 영화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이순재 선생님 정말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좋은 연기 오래오래 보여주세요 감사합니다